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 갑작스럽게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부의 수호신이자 글로벌 라이브의 수호신인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하고 좀 근접해 계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무리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 부사장님께 저희들이 오히려 정중하게 만료도 드리고 본인도 조금이라도 코로나가 의심될 때는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셔서 오늘 3부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방송을 하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대신 저희가 어느 분을 모시는 게 좋을까?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그러다가 저희 3%에서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분에게 부탁드려볼까 했는데 원래 약속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황을 들으시고 약속 변경하시고 나와주신 정말 귀인이십니다. 우리 하나금융투자 전래훈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급할 때 도와주신 분이 진짜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 찐친구십니다. 앞으로 우린 깐부예요. 깐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사실 경황도 없이 오셨을 텐데도 슬라이드도 그 사이에 많이 있으시고요. 하여튼 하나하나 저도 경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어떤 관전 포인트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장우석 본부장님 대신에 아마 나와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장우석 본부장님 사회를 보실 때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모닝 브리핑 아침에 6시 반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혹시 나오시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등치에 좀 어울리진 않지만 자료 요정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지금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또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시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기존에 많은 출연자분들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늘 공표드리는 게 바텀업. 종목 얘기를 위주로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탐구하자는 의미로.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시로 나오고 끝날 수도 있고 혹시나 나중에 계속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중간중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자료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특징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일단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우리 도큐사인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부터 일단 하락을 말씀드리게 돼서 조금 저도 좀 그런데요.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게 팬데믹 수혜주였습니다. 도큐사인 혹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자서명 1등 기업이에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미국도 의외로 대면 결제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회사에서 임원분한테 결제를 받거나 할 때도 전부 서면으로 받았었는데 도큐사인을 통해서 전자서명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초입 구간에 있었던 기업이고 그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이고 최근에는 어도비가 전자서명까지 진출을 하면서 도큐사인하고 같이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도큐사인은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기업이고 이게 보면 미국 내에서 전자결제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현황이 한 자릿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한글로 내용이 좀 길 수는 있지만 핵심만 보시면 결국 팬데믹 수의 두 날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CEO가. 그래서 실적은 좋았는데 컨센서스가 별로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의 현재 현황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굉장히 실적은 좋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고 효과를 누리면서 지금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다른 빅테크 대비 밀려 있는데 도큐사인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완전히 펀더멘탈이 훼손됐다거나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일시적으로 이 회사도 팬데믹의 어떤 기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구간이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견뎌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런 얘기를 드린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주주분들께는. 그런데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번 실적 내용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의 어떤 기고 효과가 지나가는 시간을 조금 기다리시면 분명히 또 좋은 날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먼저. 도큐사인은 저도 이거는 누가 봐도 미래지향적인 섹터인데 분명히 되는 사업인데 했는데 주가 흐름은 아직은 좀 주춤하는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주목을 한번 하고 지켜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 회사는 어느 회사일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바백스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보시면 모더나랑 노바백스 이런 흔히 말하면 백신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바백스를 생각보다들 다 좀 모르시고 모더나나 파이자나 바이온텍을 좀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노바백스는 좀 이제 다들 생각을 안 하시는데 한국 투자자분들은 또 많이 아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와 같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를 보면 어제 좀 많이 혼자만 밀렸던 게 집단 주주 소송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얼마 전인가 한 두 달 정도 전에 폴리티코라는 언론지에서 노바백스의 임상 데이터라든가 생산 지연에 대한 우려를 그때 한번 나왔어서 그때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서 열받은 주주분들이 집단 소송을 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좀 많이 15% 정도 밀렸다가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노바백스에서 이제 1월 정도쯤까지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새로 나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얘기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프리마켓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여기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도 나오셔서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무래도 조만간 긴급사용 허가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업사이드를 좀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를 보셔도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긴급사용 허가를 노바백스가 처음으로 따냈었고 그리고 이제 EU, 유럽연합하고 WHO의 코백스 프로그램의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지금 노바백스가 시가총액이 13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면 비슷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자나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액이 100조에서 200조 사이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노바백스가 현재까지 그동안에 기계약이 돼 있는 것들을 보면 일본하고도 이미 후생성하고도 얼마 전에 계약했던 게 1억 회분 이상 된 게 있었고 그리고 이미 코백스 프로그램하고도 13억 회에서 14억 회분 정도의 기계약이 돼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EU, 유럽연합에서 1억 도주는 승인이 나기 전인데도 일단 기계약을 했고 이후에 승인이 날 시에 추가 1억 하는 계약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예상돼 있는 기계약에 대한 매출을 승인 났을 때 현가로 땡겨오면 지금 13조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화이자나 모더나도 그 정도 매출을 냈을 때 지금 100조, 200조를 봤는데 많이 저평가 돼 있다는 논리로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노바백스를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좀 변동성이 심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7% 정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바백스가 예전에 보관이 이렇게 용이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파괴력이 꽤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장점들은 잘 반영이 안 되나 봐요. 저도 이 부분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냉동보관 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화이자나 바이오텍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후진국, 저쪽 호주, 남아공 이런 데는 사실 그런 냉장 시설이 취약해서 화이자, 모더나는 맞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노바백스는 실온 보관의 용이성도 있고요. 사실상 상온에서도 된다고 하고 부작용이 덜한 흔히 말하는 mRNA 방식이 아닌 방식이거든요. 단백질 제조업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작용도 적다고 해서 후진국 쪽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WHO의 승인이 났을 때 미국 FDA 승인이 안 나더라도 WHO의 승인이 나면 한국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만 보셔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바백스라는 회사 한번 또 저희에게 계속 관찰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뭘까요? 네, 제가 이게 아마 미국 주식의 위치다. 이학영 교수님도 많이 보여주시는 그런 장표인데 저도 한번 똑같이 가져와 봤고요. 자료를 보면 CNN에 구글에다가요. 백트노멀 인덱스를 치시면 CNN에서 실시간 후 이런 데이터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96%까지 일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굉장히 좀 부럽죠. 우리나라는 또 다시 이제 또 전역의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제가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퍼스널 세이빙. 미국인들이 얼만큼 저축을 많이 하느냐를 보고 있는데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저축률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게 보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소비를 다시 늘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컨슈머 크레딧. 말 그대로 이제 신용 부분이나 신용카드 부분을 얼만큼 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일단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오미크론이 나오고 델타베니가 나오고 했지만 미국인들은 경제 정상화에 나서서 실제 소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부분을 지금 주목을 했을 때 마침 이거에 맞춰서 요즘 또 보시면 이제 비자나 마스터 주주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저도 이 주식들도 참 좋아하는데 참 요즘 좀 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도 좀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틀 전에 모틀리프리라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는 사이트에서 비자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런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보셨던 신용카드의 어떤 사용률이 늘어나는 데이터와 함께 간단하게 뉴스를 같이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다시. 그러면서 10월달 신용카드 사용량이 증가가 확인됐다. 그래서 비자가 그것 때문에 바닷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비슷한 계속 예욕입니다. 결제 서비스 업체들 페이팔 최근에 스퀘어 비자 마스터 아멕스 이런 주가들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카드 사용량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닷건에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신용카드 발행도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이제 비자의 주주분들은 아 이게 이제 바닥 사인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일단 좀 긍정적인 뉴스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또 비자 마스터 또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진짜 저 스토리대로 좀 전개가 됐으면 하는 강력한 저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이제 백신도 살펴봤고 금융주도 살펴봤고 자 다음 회사는 또 뭔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어제 그 UBS에서 우리가 많이들 투자하시는 빅테크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역시나 또 저희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투자 의견에 대한 좋은 내용을 들으면 정신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해외 주식을 증권사 들어와서 해외 주식 부서에서만 10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을 개인 투자 분들하고 오래 해왔던 사람이라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공감을 많이 하는데 자 일단 UBS에서 아마 페이스북 현재 메타 플랫폼 3로 바꿨죠.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416불에서 425불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수에 대한 매수 바이에 대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는 운영 개선이나 주가 배수 확대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누릴 때가 됐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시면 이제 그 어린이들 뭐 이렇게 유해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걸러내지 못했다는 그 내부 어떤 제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확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시키고 현재 목표가를 뭐 이런 식으로 높이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릴스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이렇게 릴스 많이 이렇게 하다보고 손가락 넘겨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릴스나 페이스북 워치나 전자상거래 기능들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매출 기회들이 기대가 된다. 이런 모습을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주가가 내렸던 게 애플의 iOS 여기서 이제 나 개인정보 추적되는 걸 동의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떠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안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개인정보에 맞춘 타겟형 광고를 페이스북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니까 타겟형 광고를 못하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주가가 최근에도 좀 밀렸었는데 얼마 전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심하게 타격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회복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바이콜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이제 페이스북 주주분들이 조금 최근에 주가가 못 올라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또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UBS에서 했다는 걸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좀 전에 2부에서도 우리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뭐 지금 이제 구 페이스북 지금 메타 회사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2부 3부 연달아서 아주 비슷한 논조로 시장을 같이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앞으로 이쪽 분야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더더욱 아까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다 같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좀 더 확신 또는 주목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메타도 궁금하지만 그러면 이 요즘 알파벳은 이 메타버스에서 요즘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애플은 AR 글라스도 얘기하고 있고 다른 데는 좀 활발한 것 같은데 구글은 어떻습니까? 구글도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기조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표면상으로만 아직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기사가 됐다는 건 메타 플랫폼스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회사 측에서 직접 그런 것들을 뉴스화하기 때문에 공개된 것도 있을 거고요. 원래 알파벳은 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러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UBS의 애널리스트 분이 목표 수가를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저도 좀 놀랐고요. 기존에 3,190불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3,925불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주당 한 800불, 700불에서 800불 정도의 대규모 상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급한 게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 증가세나 이익률이 앞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된다. 사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전 세계 1위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하고 있고 3위가 구글 클라우드인데 한 자릿수 점유율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기서 업사이드를 좀 많이 기대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앞으로 이익률이 경고해질 걸로 기대한다. 그리고 최근에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 발주도 성공을 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여를 할 거고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견줄만해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그래도 아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훨씬 저는 견줄만한 게 기준은 다 다를 것 같지만 저는 여전히 그래도 이강이 워낙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도 구글 클라우드 좀 쓰기는 합니다. 저도 응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시장 자체가 같이 커지면서 세계 기업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 뒤에서 디렘의 발주 받아서 같이 또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부분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많이 업사이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여기 보시면 테어 윈드가 말 그대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를 한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부장님. 사실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진짜 3%에서 이렇게 눈앞이 깜깜해진 적이 없는 게 사실 국장 부분에서 어느 전문가분께서 혹여나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국장은 그만큼 다른 우리 후보군들의 쟁쟁한 분들이 많잖아요. 쟁쟁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선구자처럼 걸어오셨던 우리 부사장님, 전부장님 같은 분들 빼고는 대체제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부장님 아니면 저희 백업 받을 사람도 없었다고 솔직히 저희가 자평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 주변에서는 해외 투자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은 좀 어떤가요? 네. 제가 또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지만 정말 많이 늘었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나와서 또 이렇게 약간의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을 가장 먼저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장우석, 이 자료를 빌어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장우석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해외 주식 1세대시고요. 그분이 키우셨던 분들이 제 사수분들이네요. 그래서 그 2세대 분들한테 제가 해외 주식을 2011년부터 배웠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3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또 뛰어나신 선배님들도 워낙 많으신데 해외 주식 업계에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어쨌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 다 장우석 부사장님의 후배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장 부사장님은 시조세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레전드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아침에도 방송을 같이 하고 있어서 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하여튼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가긴 했지만 제가 2011년, 12년에 처음 증권사에 입사를 해서 해외 주식을 했을 때 그때도 다 그랬거든요. 한국사람이 한국 주식이지 무슨 해외 주식이야. 그걸 맨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도 모르겠는데 해외 주식은 어떻게 해요? 기본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 소리 진짜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외 주식 우리나라 분들의 잔고 추위가 10배가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지금 그 장편인가요? 네, 그 장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모든 언론에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해외 주식 보관액이 드디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면 1,000억 달러니까 100조 써놨었네요. 네, 제가 써놨습니다. 100조가 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내 주식을 절대 폄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투자 동아리 하면서 국내 주식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 이제 국내 주식도 좋은데 해외 주식도 좀 해보시면 좋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2012년에 해외 주식할 때는 진짜 사실 서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는 국내 주식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었고 힘든 시기를 견디면서 저도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드디어 좋은 날이 오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에 있는 주식을 투자하셔서 말 그대로 이제 국부를 쌓아가는 해외 외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트렌드가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러한 큰 지금 백조원의 위협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 단추를 여는데 기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장 부사장님입니다. 대개서 그냥 이거 모니터 분명 성격상 또 하고 계세요. 이럴 때는 푹 주무셔야 되는데 네. 그런 말입니다. 형님 제발 주무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시조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좀 더 마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개인들의 투자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동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어쩔 수 없이 해외도 같이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국민연금의 투자는 어떤 흐름인가요? 네. 제가 이거를 되게 좀 재미없는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해외 주식을 해보고 싶다. 요즘 워낙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데 되게 막연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관리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럴 때 뭔가 이정표 같은 게 있다면 참 좋잖아요. 누가 걸어간 길이. 저는 그걸 국민연금의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장표를 좀 띄워주시면 자 이게 지금 제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캡처를 한 겁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이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게 좀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 약 930조 원 정도를 8월 말 기준으로 운용을 하고 계신데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소방수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이나 며칠 전처럼 빠질 때 연기금이 드디어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는 드디어 바닥을 다져주는 거구나. 하고 굉장히 든든해 하시는데 국민연금도 불과 1, 2년 전부터는 국내보다 해외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걸 말씀드렸고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가 부동산 부분이겠죠. 부동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자의 비중을 보시면 국민연금은 2008년 리먼 위기 때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저도 국민연금에 어떻게 보면 돈을 넣고 있는 사람이고 교수님도 그러실 거고 대다수 분들이 국민연금에 다 붓고 계시잖아요. 그럼 절대 국민의 노후를 잃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운영을 할 텐데 또 그렇다고 시장을 지수는 또 아웃포폼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비율로 어떤 에셋을 어떻게 자산배분을 해놨는가. 중요하네. 국민연금의 사례를 보시면 나도 이렇게 했을 때는 최소한 크게 벌지는 못해도 연금처럼 일치하면서 어느 정도는 아웃포폼도 하는가. 아웃포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례에서 꼭 저는 이거를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다음 장표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것을 좀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은 뭘 담았느냐. 그렇죠. 도대체 뭘 담고 있을까. 다 공개돼 있습니다. 엑셀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부장님 국민연금도 알리바가 담아놓은 거죠? 있습니다. 있구나. 10번째로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현재 지금. 몰렸군요. 어느 정도 단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애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지금 평가액도 나옵니다. 물론 2020년 말 기준이니까 지금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약 5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비중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알파벳, 텐센트, TSMC, 알리바바, 마스터카드 이런 식으로 수백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탑10 정도만 보셔도 국민연금이 이렇게 큰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의 노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럼 내 잔고에도 저 종목들하고 비슷한 종목 몇 개는 투자를 해도 그래. 저는 이제 좀 국민연금 계신 분들이 좀 혹시나 또 기분 나빠질 수도 있지만 내가 애플 물리면 국민연금도 물린 거지 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좀 더 해외 주식을 투자하실 때 아, 든든한 뒤에 나의 또 후원군이 있구나. 그렇네요. 국민연금도 깐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항상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세계적인 국부펀드라고 하는데 이 외국 국부펀드도 이제 어떤 규모고 상황이 어떤지 이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사장님께서 부장님 오시면 물어보면 그런 거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좀 얘기 몇 개지만 해 주시죠.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딱 한 가지를 대표적인 걸 준비를 했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저쪽 북유럽인데 유정, 해저에서 나오는 원유를 캐서 그걸로 어느 나라의 어떤 부를 이루는 그 구조가 굉장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고갈됐을 때 우리 노르웨이 후손들은 어떻게 뭘 먹고 살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국부펀드를 조성을 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 자산을 불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국부펀드인데 이것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그대로 캡처한 거니까 얼마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현재 1조 달러 약 1,165조 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950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운용 자산이 이렇게 매해 늘어났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결국 또 이거겠죠. 이 국부펀드가 담고 있는 탑10 종목은 또 뭘까? 그렇네요.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랑 진짜 비슷하네요.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유럽이니까 네슬레가 있었고요. 네슬레가 있네요. 네, 그리고 TSMC, 그리고 스위스의 대표 제약사인 로시홀딩스, 그리고 ASML. 제가 지난주에 한번 모닝브리핑에 나와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고 그리고 텐센트, 탑10만 보여주는데 이걸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해가 가시겠죠. 다 아는 빅테크인데 그 빅테크를 투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나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기금들도 우리왕 똑같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서 후손들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사고도 지금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건 여러 가지 이슈가 변동성이 생겼을 때 좀 든든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보시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댓글은 제 가슴을 찢으려고 작심하셨어요. 뭐라고 쓰신지 아십니까? 알리바바 없다. 국민연금은 있죠. 국민연금만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외 주식 할 때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환율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이득, 어떻게 보면 리스크인데 요즘 같을 때는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꽤 많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 상담도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실 텐데 그때 이런 환차익 같은 요소도 많이 짚어주셔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이 장표를 보여드릴 때는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마음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꼭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났을 때 이 장표를 꼭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만 집중해서 봤을 때 조금만 보고 이제 약간 판단을 하게 되는 확증평양적인 성향을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과거 6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아직도 삼성전자만 올인하신 분들이 많고 또는 코스피에 있는 대용주만 가져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시장을 떠나세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것도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현대차도 다 좋은데 일부는 조금씩 우리가 이제는 달러 자산이나 해외 주식 쪽을 조금씩 가져가시면 이렇게 위기가 생겨서 6개월 동안 지금 삼성전자가 6%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가 약 8%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의 이익입니다. 6.6% 정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천 원에 이를 들면 편하게 천 원에 환전하셨으면 1066원 정도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6.6% 정도가 이익이 한국장이 하락했을 때 원달러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 주니까 한에서 이익이 나는 가운데 동일한 기간에 S&P 500 지수만 투자했어도 8.6% 정도의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두 개의 어떤 이익이 났던 거고요. 물론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한국이 삼성전자가 엄청 올라가고 원달러가 또 원화 강세가 되면서 내려가고 미국도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됐을 때는 둘 다 갖고 있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지가 됐겠죠. 그러니까 약간 집신 장소, 남학신 장소처럼 비가 올 때는 집신을 팔지 않고 남학신을 팔고 이런 식처럼 저런 개념으로 조금씩 비중을 늘러가시면 해외 투자를 할 때 그냥 나는 그 주식을 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러 베이스로 환 통화를 통해서 여기서 통화 투자를 하면서도 하나 더 해외 주식까지도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주린이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니까 미국 주식과 왜 국장을 포트에 같이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더 명명백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오늘 급한 불 꺼주시러 오신 분에게 이것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조정 장세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시장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산업이나 새로운 분야를 도망가면 될지 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마무리해 주시죠. 이런 상황을 많이들 겪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심지어 고객분들을 관리하는 PB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컨백션 있게 사드린 종목이 잘 가서 좋을 때도 있고 하락했을 때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보면 마음속에 본인의 투자의 기준을 늘 갖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투자한 종목이 주로 미국이면 큰 종목들도 많이 투자하셨을 것 같고 다 아는 종목들인데 결국은 우리는 사실 기업에 투자한 거거든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오미크론이 발생해서 외부 변수로 인해서 빠진다.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 이슈를 얘기하거나 또는 금리 환경 때문에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 그러면 사실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그렇게 해서 하락했다. 아마존 임직원들이 그걸 신경 쓸까요? 그렇네요. 출근은 똑같이 하고 일은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월 계획이 있고 주간 계획이 있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어떤 일은 계속 그냥 자신의 일상대로 하고 있을 거고 분기별로 그래서 실적을 보고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들의 일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사이에 주가는 움직일 텐데 결국 그거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아마존은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 최근에 보면 특정 종목을 얘기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팔란티어라든가 소파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작았고 핫했던 기업들이 많아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과 장기로 가야 될 기업을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앞으로 양자 컴퓨터 10년 나는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대박 날 것 같아. 이거 5년, 10년 내가 장기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급등이 나오면 막 좋아했다가 하락하면 되게 지금 힘들어하시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저는 아직은 숫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존이나 빅테크나 시총이 크고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로 가져가니까 그런 것들은 바이온홀드를 쭉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만 그런 걸 혹시나 본인 성향이 공격적이면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은 보면 양자 컴퓨터 좋아. 그러면 그냥 내 자산이 다 올인. 그리고 지금처럼 많이 빠지면 또 힘들어하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경험을 쌓았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씩 차선착을 해나가시면 확실히 미국 주식은 회복 탄력성은 좋습니다. 기업의 이익 자체에 늘어나는 것도 빠르고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게 대타가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많은 귀한 말씀 들었고요. 오늘 또 우리 부장님 또 원래 갑작스럽게 원래 약속이 있었었는데 오신 분입니다. 더 이것저것 저도 또 다른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또 보내드려야죠. 장호석 본부장님 부사장님이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드시 나오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급한 불 꺼주신 부장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오늘 여러 가지 저도 중간에 저의 러닝메이트인 부사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정말 당황했는데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그래요 이럴 때도 있는 거죠 라고 하면서 든든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는 또 건강도 꼭 챙기시면서 즐거운 주말 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